와 사람이 되게 많네 나 원래 참가자 정희 것도 샀는데 정희가 다쳤습니다 5만 포인트에 눈이 멀은 또 한 사람 저 어떻게 지진준석이 뭐 이기겠습니까? 아우 왜 티티타다 로드타니까 어색하지? 오늘 반카페 접는다 영업 접는다 자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준석이보다 늦게 출발해서 준석이 제끼면 이기는군 아마디로 고인물 대장치 하는거죠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거기까지만 가는거죠 거의 끝나는데 거기서 평지 빼고 짧은구간 아마디로 고인물 대장치 요리하기 tour 고인물 대장치 맨 앞으로 가면 점빨이 안 죽이잖아 안녕하세요 주선아 고맙다 주선 카메라가 낫지 않아요? 안되겠다 물 좀 버려야지 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어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안녕! 올라가 올라가면서 피티준서 한 번 인터뷰를 쳐서 어깨빵으로 한번 넘어 때려 주시면 안됩니다 맞아요 아니면 뒷돌이 좀 잡아 주신다든지 제가 만포인트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잠깐만 나 오늘 미션 받았어 준서 오빠 나머지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다들 만포인트씩 줄 수 있어요 하나씩 줄 수 있어요 나는요 넌 공을 써도 그래요 이거 개인피아를 공신이 붙옵니다 아하 개인피아를 플러스 원포인트 원포인트는 아니어도 화장실 소변 정도는 괜찮을까요? 어 보고와 보고와 버려갔다 그냥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못 가겠어 데리고 갈까? 아니야 그럴 수도 없는데 운명 가는 순간 출발한다 출발하대요? 출발하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진짜 털 날 거 같아 이렇게 뒤끝이 많은 남자였나? 자 가자 자 과연 오늘 몇 명의 용사가 아들을 털어먹을 수 있을 것인가 방 카페 열망의 날 영상 전방에 나오시고 싶으신 분은 앞에 가시면 돼요 없어 어 없어 마지막에 머리 조심해라 뒤에서 감이 날아온다 감이 더 비싸잖아 양말에 말아서 놓으려고 와 tp주소 버스 핏반다 주장님 말 좀 해보세요 주장님 안녕하세요 tp주장님 반갑습니다 풍자에요 동생 등원회 한 말씀 해주시오 빨리 말해줘 아무말이나 해줘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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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선생님이 거의 다 끊어졌어 너무 세게 붙였어 저번에 나 초반에 진짜 재석아 콩부터 먼저 거기서 뭐야 얹어뒀어 이거 뭐야 이거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 이거 얹어뒀데? 나한테 감사하십시오 피그로 뭐 하고 있어요? 아니요 피그로 안 보이던데 너 이렇게 놀거면 역시 때려가지고 난 감기야 감기 나 왜 남산 타고나서 백아트로 달리는데 신박이 150이야? 남산에서 조마조마했으면 다 언제 떨어진다 준석이 숨이 되게 거칠길래 뒤에서 말 걸어가지고 신경 뺄려고 했는데 대답을 단답형으로 해 역시 공후통 이마세 들고 다니는 것 아까 남산 그 저희 한남오고리에서 내가 준석이한테 준석아 고맙다 이랬어 이미 그때 고맙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냐? 거기구나 기록 보고 공타이 호응이 가능이다 보네 아니 일단은 공타이 호응이 가능이다 보네 공타이 호응이 가능이다 보네 공타이 호응이 가능 자산ows 5.8km 5.8km 자전거 an spun석 기존 되게 좋아 와우 디스크로장 가져온거지 그렇지 디스크로장 가져온거 파이어 밖으로 모아졌어 아우 더워 아우 더워 근데 되게 젊으시다 근데 되게 젊으시다 패션에 스파셜하고 응 유벤투스 유벤기봉 유벤기봉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방카페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라이크 자전거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두분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진행을 도와주신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럭키드로우 이거 하시면서 많이들 받으셨을거 같은데 제가 제꺼는 퀴즈를 내서 맞추시는 분한테 양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철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동계 의류 사실 때 쓰시면 굉장히 개꿀이라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구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써야됩니다 자 퀴즈 간단하게 하나 날건데요 오늘 행사에 도움을 주신 키티준석님의 구독자수 만 명입니다 그러면 키티준석이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의 개수는 본인도 모를걸요 자 일단 200개 이상입니다 자 맞추실 분 맞추실 분 자 일단 한번 찍어보실 분 325개 다운 225개 다운 업 정답 고맙습니다 와아 티티준석 영상이 짬찰이 아니구요 아 사랑합니다 티티준석 영상은 213개였습니다 아 모두 즐거우는 안나하시고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되서 이렇게 관용실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